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영어로 된 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쉬운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수, 영어로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어로 읽으라고 해도 갑자기 뇌가 멘붕이 오죠. 아,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한국어도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한번 쉬운 곳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나서 숫자에 대해서는 아, 나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쉬운 곳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자, 123이 있죠? 이거는 누구나 다 영어로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면 돼요? 일단은 100이니까 100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 2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00, 23. 뭐 1은 집어넣어도 되고요. 1이니까 그냥 123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더 응용을 해서 이번에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컴마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컴마. 컴마가 들어가죠?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thousand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9이죠. 9, thousand. 그 다음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100, 23. 9, thousand. 아니면 100 아니면 12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어려운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자릿수가 하나 더 늘었죠? 자,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요. 자, 쭉 말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쪽서부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컴마는 어때요? thousand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요거 있죠? 여기는 무시하세요. 이 부분을 일단 무시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89. 그쵸? 89. 맞죠? 그 다음에 컴마를 thousand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89, thousand. 그 다음에 123 아니면 123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마가 두 번이나 나왔네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원리는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건 뭐다 그랬죠? thousand. 기억나시죠? 이번에는요. 이 컴마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million입니다. million. 여러분들 100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일단은요. 자, 컴마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일단은 무시하세요. 어때요? six million. six million. 그 다음에 요거 읽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seven hundred eighty nine. seven hundred eighty nine. 그 다음에 요기다가 컴마 대신에 thousand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hundred twenty three. 자,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쉽죠?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 스스로 한 번 해보세요. 시간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해보셨나요? 자, 그럼 저하고 한 번 맞춰볼까요? 역시, 자, 여기서부터 쭉 읽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thousand.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million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 커마 뒤쪽에 있는 것은 무시하라고 했어요. 일단은요. 자, 요거 읽어볼게요. four hundred fifty six. 그 다음에 커마 대신에 million.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부분이죠. seven hundred eighty nine thousand. 그 다음에 나머지 hundred twenty thre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four hundred fifty six million. seven hundred eighty nine thousand. hundred twenty three.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요. 한 단계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요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알고는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시 위에서부터 쭉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thousand. 요거는 뭐라고? million. 이번에는 이 커마입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billion 이렇게 말합니다. billion 하면 10억이잖아요. 기억나시죠? 10억.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4 billion, 그 다음에 456 million, 789,123. 됐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정답은요? 자, 원리를 파악하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숫자가 나올 때는요. 일단은 커마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마에 각각의 의미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thousand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million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bill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고 billion, 요거를 읽고 million, 요거를 읽고 thousand,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숫자를 볼 때 보통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이 돈의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어로 이제 어떤 정도의 비용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미국은 dollars를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1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1 billion이 가잖아요? 1 billion dollars가 되면요. 우리나라 돈 단위를 보면 그게 바로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billion 같은 경우는 물론이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1 billion 같은 경우는 1조보다 좀 더 많죠? 1.2조 가까이 되겠죠? 지금 환율을 고려를 하면요. 하지만 대충 봤을 때 1 billion 정도로 하면, 1 billion dollars라고 하면요. 아, 1조 좀 넘어가구나.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million이 나왔잖아요. 그럼 million dollars는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보시면 한 10억 정도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이요. 한 12억 가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thousand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천불 정도면, 자,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만 원 정도가 넘어가겠죠? 한 12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느낌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뉴스나 이런데 봤을 때, 1 billion dollars, 이렇게 했을 때, 아하, 얘가 조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 가끔가다 보면 부자를 우리가 billion dollars, 아니요, billionaire라고 하잖아요. 자, billion dollars 이상을 갖추는 친구들을 billionaire, 이렇게 말하잖아요. billionaire. 이런 애들은요, 결국은 조단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millionaire는 상당히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 집 하나 가져있으면 거의 대부분 1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millionaire. 예전에는 뭐 millionaire가 대단한 부자이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자, 이렇게 오늘 큰 숫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유쾌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